안녕하세요 주식애솔이의 애솔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쟁률을 아주 눈빠지게 확인을 했더니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에요. 또 징징된다고 하시려나? 얼른 아무튼 마감 데이터 올려드리고요. 눈 마사지기 하면서 조금 쉬려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오늘 경쟁률 체크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은 눈에 온찜질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번 청약할 때 제가 특히 느꼈는데요. 공모주의 균등 배정과 비례배정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 데이터 분석 후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사주 미달분 제가 어제요. 나머지 증권사들에도 비율대로 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주관회사인 미래와 한투에만 미달분을 추가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달된 수량이 총 10만 8천 세주거든요. 청약률은 97%에 달했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0.17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도 0.166억 정도는 1인당 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률은요.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카카오뱅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보였던 거라서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 현대중공업의 청약률이 97%라고 해서 막 대단하다 엄청난 청약률을 기록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 또 100%까지도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래도 97%라면 전혀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미달분을 대표 주관회사만 나눠가신 것이 조금 걸려요. 미달 수량이 얼마 안 돼서 그랬다? 그러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미달분이 현대중공업보다도 더 적었어요. 99,600주 그럼에도 6개 증권사가 모두 배정 비율대로 추가로 배정을 받았었거든요. 단 몇 천 주일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사례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이유를 조금 듣고 싶었는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감 데이터들 확인해 보시죠. 삼성증권을 제외하고요. 모든 증권사의 균등 배정은 한 주에서 두 주가 됐어요. 정말 키 맞추기가 아주 대단히 잘 진행이 됐죠. 늘 그렇듯이 2일차가 되니까 거의 다 비슷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당첨이 돼야 한 주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균등만 청약하신 분들은 신형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청약건수는 171만 3910건이 접수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하고 현대중공업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참여한 계좌 정말 많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서 최종 경쟁률은요. 405.50대1로 마감이 됐고요. 비례 경쟁률은 810.997대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대신 증권이 가장 유리하기는 했어요. 근데 균등까지 다 합쳐보면 다른 증권사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청약 증거금은 약 56조가 유입이 됐어요. 56조면 카카오뱅크하고 증거금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증거금 규모로는 역대 6위에 랭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수치는요. 9일에 공시되는 최종 내역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청약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복 청약한 분들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갈 수는 있겠죠. 우선은 오늘 데이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게 될 비례 배정 수량은 몇 주나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아직도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현대중공업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한 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 소수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또 마찬가지로 투자설명서에 각 증권사들이 서술한 배정 방식을 보면요. 5,4,6입을 원칙으로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 어떤 것을 활용하든지 결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청약 주식수를 비례 경쟁률로 나눠봤을 때 소수점이 0.55 이상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 주로 올림해서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0.6 이상이면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증거금 1억으로 3천 주를 청약했다고 할 때 균등은 꼭 2주를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비례는요. 3천 주를 비례 경쟁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우선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대신증권의 경쟁률을 참고하자면 3.89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0.89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4주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계산을 해봐서 0.5 이상이라면 우선 조금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수주가 좀 많아야 0.5대인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균등과 비례는 따로 청약을 하나요? 균등을 삼성증권에서 하고 비례는 대신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이 공모주의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10주만 청약을 해도요. 균등과 비례가 동시에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과 비례 각각 다른 증권사에 청약을 한다는 것은 특히 불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권사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청약을 하면요. 자동으로 균등과 비례 모두 청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게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제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신밸런스 스펙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 청약을 하면 대신밸런스 스펙 청약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8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할 때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청약 가능하도록 한 게 그게 중복 청약 금지 규정이에요. 정확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균등과 비례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 정립을 위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모주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배정받은 총 수량을 균등과 비례 방식으로 나눠서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균등 배정 수량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균등 50%, 비례 50%로 딱 정해진 물량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균등 5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비례 물량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50, 50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균등 배정이란 청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고요. 비례 배정은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시하고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삼성증권의 총 배정 주식수는 100주다. 그리고 총 청약 건수는 32건. 총 신청 수량은 15,000주가 접수가 됐다. 이 경우에 균등과 비례는 어떻게 나뉘는지 균등 배정 주식수와 비례 배정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차근차근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등부터 해볼게요. 총 배정 물량이 100주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균등을 통해 배정해야 하는 물량은 몇 줄까요? 네 50%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2 해서 딱 50주가 됩니다. 근데 총 청약 건수가 32건이래요. 이 말은 32명의 사람이 삼성증권 청약에 참여를 했다는 뜻이죠. 균등 배정은 이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주를 32로 나눠주면 균등 배정 주식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1.56 정도가 되네요. 즉 참여한 32명 모두에게 한 주는 똑같이 배정을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1.56이니까 한 주씩 배정하면 남는 수량이 꽤 되잖아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6이니까 56%에 해당하는 분들은 두 주를 받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자 다음 비례 배정도 한번 해보죠. 총 배정 물량이 100주 근데 균등에 50주를 배정했으니까 비례에도 50주를 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총 신청 수량이 15,000주래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요. 총 신청 수량을 비례 물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5,000주 나누기 50주. 그래서 300대 1이 되는 겁니다. 비례 경쟁률이 300대 1이라는 소리는요. 300주 이상을 청약해야 안정적으로 비례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5.4 유깁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300주 미만을 청약해도 한 주를 딱 올리면서 받을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균등만 청약을 할 거면 10주만 청약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이해하셨나요? 10주를 청약하나 100주를 청약하나 500주를 청약하나 5만주를 청약하나 이 모든 청약자들이 받는 균등 배정 주식 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추천분은 제외하고요. 여기서 비례 배정까지 받고 싶다면 비례 배정 경쟁률 이상의 주식수를 청약해야 의미가 있겠죠. 보통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0주, 400주 이렇게 청약을 할 거면 차라리 최소 청약 수량만 청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예외. 제가 가끔 균등만 노리더라도 20주를 청약하셔야 한다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가 5주 이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10주를 청약했다고 하면 그 청약자금은 사실 5주를 받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청약수수료 2000원이 증권사마다 다 생겼기 때문에 5주만 딱 배정을 받게 됐다고 해도요. 수수료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주만 청약을 했다면 그래서 20주를 넉넉하게 청약하라 라고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같이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떤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균등만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상균등 배정 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이 유리한데요. 비례까지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표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이의 청약자금으로 가능한 청약 주식수 위에 딱 적어놓고요. 예상균등은 제가 시간대별로 보여드리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시해드리는 비례 경쟁률도 참고하셔서 본인의 예상 비례배정 주식수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배정 주식수를 예측을 해보고요.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보시면 오늘같은 경우에 증권사별로 총 배정 주식에는 차이가 거의 없죠. 이런 경우라면 균등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네, 부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셨든지 간에 균등에서 꼭 두 주를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삼성증권은 제외하고요. 상장 전에 최종 배정 현황이 공개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맛나게 많이 드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아마 배정 결과는 내일쯤 대부분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